문재인 대통령이 10차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상국과 아세안 간의 상호 선순환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을 찾아가 이번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명박의 측근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쌓아놓은 자료가 있다며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좁혀오는 수사방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미국 측 정책 담당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성 어그스틴 성당에서 교민을 위해 기도하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청와대 인스타그램에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호 정영장의 문글브런치입니다. 11월 15일, 벌써 15일입니다. 중순 수요일이고요. 오늘 대통령이 드디어 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날이죠. 당행군 하신 일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순방의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첫 번째 소식부터 관련돼서 전해드릴게요.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회담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로 또 곧바로 두 번째 만남이죠. 러시아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유러시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과 관련된 실무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스라든지 철도, 전력 이런 부분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인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진전이 있어야 된다. 특히 저쪽 극동아시아 쪽, 블라디포스터 그 위쪽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처한 논의를 좀 더 빨리 심화시키자. 시아와 농업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완전히 신기한 얘기인 것 같아서 어떠한 분야에 농업을 할지 참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땅이 넓잖아요 일단. 그쪽 가면 조금 척박하긴 하지만 또 그 기후 조건에 맞는 재배작물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김승권 박사님인가? 그분이 만주 쪽에 가서 옥수수 대량 재배. 그쪽 가면요. 진짜 그 지평선이 보인단 말이죠. 아 끝이 없이 땅이 넓어서. 지평선이 보이는데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에 옥수수를 정말 많이 심어놨어요. 러시아도 그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토양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중요한 이야기도 하나 하셨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이제 그쪽에 공장이 있어요. 투자 특혜 계약이 좀 있는데 이게 곧 만료된대요. 아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특혜를 준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시베리아 횡단열차 있잖아요. TSR이라고 그러죠. 시베리아 횡단열차 통관. 발음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통관 절차에 있어서 조금 간소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통관 절차가 이제 까다로우면 아무래도 속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겠죠.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웬일로 강경한 얘기를 또 해줬어요. 북핵에 관련해서 절대 용납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뭐 원칙적인 이야기. 북핵 용납 못한다는 거는 북한 빼놓고는 다 용납 못한다고 하죠. 중국도 그렇고요. 북핵 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든지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조금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견을 좁히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압박을 행사하는 것. 러시아의 역할은 그거죠. 네.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칙적인 부분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지금 러시아 측에서 얘기하는, 해서 하려고 하는 그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해서 워낙에 의지가 좀 강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이제 그 웨드베데프 총리는 총리잖아요. 대통령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안에서 일반적으로 의전상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 맞이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 의전팀들이 말리는 거를 뿌리치고 저 밖에까지 쫓아 나가서 저렇게 밖에서 맞으셨다고. 네. 저렇게 환대해 주니까 이제 2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게 이제 자기를 대우해 준다는 걸 또 당연히 느꼈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더 아주 서로 예우하고 하기에는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외교는 상대방을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관찰시키는 무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외교하는 거 보면 꼭 그렇지 않고 자신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과장해서 힘을 보여주려는 느낌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상대방 마음을 좀 여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분위기 좋았다. 그래서 그 신남방정책을 사실은 이제 얘기하러 갔던 그 자리에서 신북방정책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와의 정책까지도 이제 두마리토끼를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극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민주정부 10년 동안 연해주 지역이라든지 만주 지역 이쪽에 우리가 굉장히 사실 그 협력관계도 많이 하고 공동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만 무너진 게 아니라 동시에 저쪽 공동개발도 거의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살면 우리가 미국의 한 주로 속국이 된다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소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부터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투자활동이라든지 이윤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역시 복원하는 중이다. 극동지역도 블라디포스토어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발이 정말 많이 되고 있거든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기 대통령께서 극동지역 개발을 또 올인하시고 매진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활발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북한도 내가 저기에 끼지 않으면 결국은 남한 손에다라는 이미지를 줘서 결국은 이제 또 테이블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끌어낼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의지.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과 더불어서 이제 북한과의 평화적인 어떤 이미지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는 의미로도 극동지역에 굉장히 또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의사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러시아를 이렇게 회담을 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또 싱가포르 총리죠. 리셋룡 총리와 같이 또 회담도 있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있었던 회담인데요. 싱가포르는 정말 강소국이죠.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인데 잘 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나라 살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요? 국가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규범을 다 통제하고 규격화해 놓은 나라를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렇군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또 없기 때문에 편안한 이야기들 나누셨고 여기에 더불어서 싱가포르가 또 추진하는 사업에도 또 살짝 관심을 보이셨어요.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라고 이게 뭐 일단 표현만 보면 약간 뭐 디지털로 무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 정도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정도 규모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들이 싱가포르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하는 것은 콧방귀를 낍니다. 싱가포르는 하나의 도시국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국가니까 가능한 거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싱가포르보다 살짝만 큰 나라만 돼도 싱가포르처럼 못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 있잖아요. 그거랑 좀 이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우리가 스마트 시티 잘만 만들면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이잖아요. 스마트 네이션보다 더 큰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땅 그렇게 넓은 나라 아닌데 너무 좁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직접 작은 나라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의 FTA도 약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도 간단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 회담이 아니라 회의 두 가지가 또 있었죠. 그중에 첫 번째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라고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동아시아 정상회의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아세안 10개국에다가 그리고 동아시아 관련된 국가들 있잖아요. 뭐 한미일 중국 러시아 막 이렇게 쭉. 네. 다 포함됩니다. 네. 다 포함해서 이제 모이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북한 핵 문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도발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핵폐기로 가는. 네. 그렇죠. EAS가 워낙에 그 뭐 우리 주요 영내 주요국들 모두 참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역의 어떤 전략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안보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회의죠. 그래서 북한 이야기가 좀 많았고.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출발점으로 평창올림픽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전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달라. 그런. 네. 맞습니다. 하여튼 어디 가나 평창 얘기는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안전문제화도 아무래도 이제 그 회의 자체가 전략 포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행동규칙을 조속히 좀 타결해라 이런 또 의견을 또 내기도 하셨대요. 네. 중국하고 이제 아세안 간에 그게 행동규칙을 타결을 해야 되는데 뭐가 뭐 좀 조건이 서로 안 맞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 빨리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횡포가 사실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미국이 강대국으로 막 횡포부린다고 하는 반미주의 시각 가진 사람들은 중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심지어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조금 다른 포지션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요즘 우려스러워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친미주의자세요. 그리고 김대중 DJ께서 어떤 사선을 넘나들고 할 때 그 구명활동을 하고 생명을 옆에서 보호해준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유럽이죠. 근데 뭐 요즘 중국이나 미국 위중 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계셔가지고 자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요. 중국의 횡포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깡패 수준이에요 지금.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경우도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등등의 나라들하고 계속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이유가 그 안에서 중국이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요. 힘 가지고. 그렇죠. 약간 깡패 국가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문 대통령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언급하셨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 아세안 10개 국가들 그 가운데서 중국한테 약간 빨리 좀 타결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또 전달하는 느낌도 좀 있다. 이게 중국이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이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미국의 태평양 한대하고 어떤 대치 전선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주변 국가들하고 긴장관계를 그렇게 계속 가져갈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힘으로 모든 걸 관찰시키겠다는 그런 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이 사실은 오히려 미국보다 그런 마인드는 좀 더 강한 것 같죠. 그렇죠.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밖의 의제에 대해서도 아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셨습니다. 테러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문제들 사이버 안보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도 설명도 열심히 하시고 그걸 대해서 어떻게 또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또 회의였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기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자금 문제가 이제 테러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결국은 안보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제 간의 조약 약속을 서로 잘 지켜서 자금 세탁은 그럼 국경을 너나들면서 세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명박 다스. 다스. 문제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국경을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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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돈 세탁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금 세탁기구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각국이 잘 지켜야 바로 이런 이명박 같은 새끼 돈 숨기는 것도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테러 자금으로 지원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차단 조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원칙주의자이신 편이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 대숙나숙하잖아요. 그거를 아예 국제의무 2행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런 또 의견을 내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빛나는 아주 존재감이 확실해 보여주신 그런 회의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또 아시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하셨죠. 네. 이게 이제 아시안 10개국 플러스 한중일 3개국이 이제 같이 외교 현안 다루는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는 아 그 식량 안보 문제가 의제로 왔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식량 안보가 우리도 지금 쌀이 쌀이 우리가 남아도나요? 남아도죠. 아직 많이 남아도는 당황입니다. 요즘 쌀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막 생각이 나요. 네. 네. 어 새만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새만금 개발 부분을 그때 이제 전에 그 이전에 이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참 난리 난리 찼던 기억이 좀 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걸 엉팡 뒤집어 쓰고 욕은 욕 진짜 욕만 먹었죠. 욕하는 게 그게 뭐 식량 안보를 해친다 어쩐다 그런 얘기 그때 많이 네. 식량 안보 얘기 나오면 막 새만금이 생각이 나요. 아 그러셨군요. 거기 개발하면은 뭐 농사 지을 땅이 뭐 없어진다. 없당.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펄펄 남아 돌지요. 그래서 쌀값이 안정이 안 돼서 항상 그렇게 문제가 좀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근데 아세안 쪽에는 이제 우리보다 더 심각한 사실 실량 부족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비상 쌀 비축제도가 있나봐요. 이쪽에다가 우리가 올해만 해도 750톤을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 이야기인데요. 지금 내년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이 있고 도쿄 하계올림픽이죠. 그 다음에 다시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렇게 2년 간격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게 그 어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조금 이제 역할을 해보자. 네. 역할을 하면 좋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재미있었던 거는 아세안이 동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더 거의 비중이 큰 인구라든가 땅이. 근데 이제 한중이 3국이 플러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동북아시아가.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관계가 셋이 좋아져야 이 아세안 플러스 3의 동아시아의 개발이나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중이 셋이 일단은 관계를 잘 만들겠다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셔가지고 굉장히 거기 같이 앉아있던 중국하고 일본은 그러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일본 아베 총리가 와있었고 중국에서도 총리가 와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쌀 지원한다는 이 얘기 나오면 이제 북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말 김정은을 비롯해서 평양에서 살고 있는 북한의 기득권자들. 한중의 기득권자들. 저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예요. 저게 그냥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끌어다가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그냥 평양의 기득권자들 먹고 살기 위한 네. 본건국가죠. 왕조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두만강, 안녹강 그쪽 추운 동네 가면 그쪽 하여튼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끌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여튼 안타깝고 이거 외에 또 경제관련 회의가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RCEP라고 하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인데 아이고 발음이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RCEP로 이해가 돼요? RCEP인데 RCEP라고도 하더라고요. RCEP. RCEP라고도 하고요. 왠지 이거 좀 첨부하여 이걸.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 TPP 있잖아요. 미국이 이번 탈퇴하고 그래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랑 같이 대항하는 일종의 그런 회의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사실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정상회의나 이런 일정들이 잇따라서 계속 순연되면서 우리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대신해서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그거군요. 아세안 10개국에다가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딱 해가지고 자유무역협정을 만든 거네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군요. 그 TPP가 있고 남미 가면 남미 경제자유공동체가 있거든요. 유럽은 EU가 있고 이런 식으로 블럭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도 한 블럭을 지금 만들겠다는 그런 협상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된 건 한 2, 3년 이상 됐는데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타결, 협상 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타결이 딱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년까지 완전히 협상 타결을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한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나오는 미국이나 이런 거에 사실 대항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또 채택하기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네. 그래서 자유무역 중요성 강조를 했고 하여튼 상호호회적인 협정을 체결을 해야 된다. 호회적인. 그래서 2018년에 타결한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자. 2018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내년이죠. 내년.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6개 국가가 이거를 하나의 어떤 단일한 협상안을 만들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경제 쪽 방향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네. 잘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종 총상교섭 본부장이 여기까지 가서 대신해서 고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다음 소식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 순간뿐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이번에도 기자실에 또 깜짝 방문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 과정을 보면 기자단에서 깜짝 방문하게 된 과정이 그렇죠? 기자 간담회가 무산됐다가 대통령께서 그냥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좀 빠듯하고 그리고 뭐 해서 그냥 안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께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급하게 연락을 하고 갔다 오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저거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쁘다고. 박근혜 밑에서 두 손 공손히 모아가지고 받아쓰긴 하던 새끼들이. 아이 진짜 이씨. 이쁘다고 쫓아가서 경력까지 해주시고 악수해주시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진짜 차지철 부르고 싶어요. 진짜. 저런 새끼들 보면. 인간이 가장 비열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예의 없이 구는 거. 근데 자기를 굉장히 권위로 찍어누르고 힘으로 찍어누르는 인간한테 고분고분 노예처럼 순종하는 거. 인간의 가장 비열한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딱 그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 저열한. 맞습니다. 저렴한. 비루한. 예. 비루한 새끼들.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워낙 흔해서요. 그렇죠? 강한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근데 기자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순방 성과를 전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질의와 응답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페이스북. 미국 관련된 기사는 많이 나왔지만 기사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조금 입맛에 맞게 고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다 직접 올렸던 속기록 원본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난방 정책. 아세안 공감 지지 얻어냈다는 내용이 있고요. 성과. 그 다음에 2020년까지 교육을 2천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거. 이런 신리를 얻었다는 거. 네. 성과. 중국하고는 이미 순차적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계속 다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한국에 계실 때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 그때. 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가서 계속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죠. 시진핑 만나고 그 다음에 총리 만나고 연달아서 중국 관련한 1인자 2인자를 다 만났지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동남아시아 국가가 어쨌든 북한하고도 사이종국 국가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쨌든 지지를 확인을 하고 얻어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뭐 아세안 10개국도 그렇지만 또 거기 중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나라들에게 사실상 그 참가했던 거의 모든 나라에게 거의 완벽하게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또 자부심 있는 성과를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관련해서 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까지 중국, 러시아 두 개 국가가 또 얘기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 아니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어땠는지를 다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외교가 없었던 9년이잖아요. 맨날 언론이 찬양 가만 써줬죠. 별거 아닌 것도 무슨 대단히 엄청난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듯이 포장해서 기사를 써주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정치 언론이에요. 이게. 이게 편파적인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씨 진짜 싹 진짜 남산을 끌어다가 진짜 조져버려야 되는데. 진짜 몽둥이 찜질을 진짜 몇 날 며칠을 해가지고 인간을 개조시켜야 돼요. 삼천교육 때 다 쓸어버려야 돼요. 개조가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죽여버려야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사려고 신경을 꺼야죠. 힘을 빼야죠.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빼야 될 텐데. 기레기 삼천교육 때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훈련 소장 저한테 시켜주면 확실하게 줘줄 수 있어요. 인간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어요. 아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권순옥 소장이 어디나 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질의응답을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왔어요. 아 그랬는데 일단은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방안대 정상회담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해외 나가서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동참을 안 한다고 유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확한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 이거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그 자리에 처음 들었다. 그 자리에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처음 듣는 이야기를 어떻게 거기에 오케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도태평양 그게 경제분야 공동협력 뭐 이런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군사적으로 한미동맹 같은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런 협력체인지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덜컥 내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걸 덜컥 내놓은 거 어떻게 덜컥 받아? 안 되잖아요. 그럼 덜컥 내놓은 트럼프를 사실은 이거 비난해야 됩니다. 기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상회담에서 덜컥 내놓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의제를 사전 조율을 하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 중요한 문제는. 그런 정상회담을 할 때. 굉장히 무례한 거지. 맞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우리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도 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네. 그렇고 또 다음 질문은 어떤 게 있었냐면 사드포대 앞에 또 갑자기 이것도 국내 얘기죠. 사드포대 얘기에서 왜 나옵니까? 사드포대 앞에 임시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남겨둘 거냐. 그 임시라는 수식어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드는 단순히 국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외교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은 뭐 가능한 질문이고 문제는 이제 임시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제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 대통령께서 다시 이거는 이걸 왜 몰라. 임시 배치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사드 배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때 북핵 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것 때문에 사드를 임시로. 그래서 축소판 약간 축소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임시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뭐가 궁금하지? 뭐가 궁금하냐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법률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법률적인, 법적인 차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아니 이걸 왜 설명을. 난 이건 질문, 이런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얘들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뭘 알고 머릿속에 뭘 놓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이 질문에 일종의 저의의를 파악하신 것, 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법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마치 임시라는 걸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사실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를 간파하시고 대답을 바로 다이렉트로 하셨더라고요. 또 다음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 북한 평화올림픽 강조하면서 자꾸 참여하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의 타진 여부를 지금 물밑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니들이 물어봐도 이거는 말 못 해주는 거야. 그 같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물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도 그리고 니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 북한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대화가 단절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가 자체에 대해서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해서 비관할 거나 혹은 올 거라고 이렇게 낙관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IOC가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은근수적 하셨어요. 북한의 참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 부분들도 나중에 올림픽 때 되면 그때 가서 딱 밝혀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협상이 잘 되면 어느날 발표를 딱 할 것이고 지금 니들이 또 뭐 이거 한다 그러면 또 별비 소설 기사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소설 한 권이 또 나타나겠죠. 소설이 수북히 쌓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질문도 좀 약간 답답한 질문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동결이나 핵폐기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국제사회와 한미가 같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차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을 놓는 거랑 우리의 어떤 당근 주는 정책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느냐. 한미 훈련을 우리가 먼저 그만둘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다렸다 할 거냐. 이런 시차가 있냐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게 라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라면 질문. 라면 질문인데 대통령님께서 참 이런 멍청한 애들한테 대통령님이 그 어린애들 말귀 못 알아듣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 앉혀놓고 또박또박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같습니다.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 이 자체가 뭐냐면 핵동결 핵폐기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 지금 대화도 대화 테이블도 안 만들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핵동결 핵폐기 이 가정을 갖다 놓고 라면을 갖다 놓고 끓이고 있어 지금은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북 제재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죠. 일단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북한이 대화 테이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 하더라도 핵폐기 동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저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북한이 우리 핵폐기할게 뭐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걸 어제 조금조금 설명을 또 해주시네요. 진짜 딱 그대로 지금은 우리가 아직 멀었고 지금 북한이 나온다 하더라도 핵폐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이렇게 줄줄이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한미훈련 중단설 저게 얼마나 저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라면물도 지금 안 올려놨어. 가스레인지에 라면물도 안 올려놨는데 이미 설거지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저것들이 저거 우물에서 숭늉 찾는 수준도 아니야 저거는. 아휴 나 진짜 하여튼 참 자세하게 이거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니 얘 새끼들이 어떻게 저렇게 대가리 나쁜 애들이 기자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네.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이것도 약간 참 악의적인 약간 저희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시진핑 이커창 총리 중국의 1, 2인자가 지금 회담 때 보면 사드 문제 언급을 계속했다. 그래서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12월 방중 때 12월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이 또 그 문제를 언급한다면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휴 참. 이게 아까 전에 그 사드 임시 배치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중국하고 지금 관계 정상화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설명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있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가 중국 뒤통수 친 거에 대해서 물 밑에서 물 밑에서는 전 정부의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표면적으로는 서로 사과하는 거 안 했지만 물 밑에서는 서로 좀 그때 좀 우리 전 정부가 니네 뒤통수 때려가지고 미안해 중국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관광 관광 계획 막고 보복한 거 우리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유감이야 물 밑에서는 이런 얘기 오가지 않았겠어요?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온다고 생각하세요? 사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진도 나간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한참 진도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진도 못 따라온 지진아 새끼야 이거 완전히 네 맞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실무자들 협의자 협의했던 그 실무자들끼리 다 얘기가 됐던 내용을 그냥 양 정상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 뿐이다 사드 얘기가 언급된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웃긴 게 그러니까 둘이 싸웠는데 정말 화해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 또 싸움 걸면 어떡할 거야? 싸움 걸면 어떡할 거야?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잘 안 되기 그러니까 이 질문들 자체가 전부 보면 뭔가 그냥 배배 꼬인 배배 꼬인 그 심사가 보이잖아요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 이명박근혜 때 그렇게 조용히 입 쳐닫고 받아쓰기 하던 새끼들이 그러니까요 감방진 새끼들 야비한 비로한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 신남방정책의 이 골자를 가지고 순방을 출발하셨던 건데 지금 이게 질문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과의 경제협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오직 지금 뭐 중국 사드하고 트럼프 이런 이야기만 질문만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도 참 그랬다 싶었는데 이 또 그 와중에 또 무개념한 질문을 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또 자랑이라고 기사까지 했더라고요 전병원 수석이죠 네네 그래서 국내 정치 질문 왜 안 받나 질문이 그거예요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되게 웃깁니다 전병원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한 검찰 수사 등 국내의 문제의 질문 민감해하자 기자단이 간담회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는데 이날 간담회가 불과 열리기 10분 전에 갑자기 통보가 되었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국내 문제 질문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하자 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 외교 순방 성과가 다 묻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다 자 그래서요 네 기자단은 빨리 해체를 시켜야 돼요 기자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다른 선진국에 없는 제도예요 이게 기자단 자체가 하나의 이권단체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방지게 지금 하는 것들이 기자단의 이름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자단 필요 없고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참석할 새끼는 참석하고 참석하기 싫은 새끼는 참석 안 하면 돼 왜 이런 거를 협의를 하고 이런 과거의 일제시대 잔재문화를 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는 거야 이거를 어? 기자들하고 한 판 싸우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한 판 싸우면서 무릎뜯겼던 과거가 있어가지고 좀 피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거는 하여튼 손을 봐야 됩니다 이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간방지게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용납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사장님이 조율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해외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 이미 모여 있잖아 그러면 시간만 넉넉하게 언제 간담회 합시다 그럼 그렇다고 이 새끼들이 기업 취재 동행 취재 따라가가지고 딴 짓 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놀러간 새끼가 아니라면 그러면 시간 뭐 한두 시간 넉넉하게 해서 몇 시에 기자간담회 합니다 통보해주고 관심 없는 새끼는 안 오면 되는 거야 왜 이거를 기자단이라는 이름하고 해가지고 이런 시간방진 게 어디 있습니까 간담회를 안 하겠다 국내 정치 질문 같은 거 질문 안 바뀌었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전병원 수석 이야기 할게요 전병원 수석은 팩트가 나온 만큼 이야기하라 이 얘기에요 전병원 수석이 정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돈을 받았는지 어땐지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몰라 수사되고 있는 과정이죠 중요한 거는 확인된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왜 팩트 확인 안 된 것들을 막 쓰냐 이거야 이거는 심각한 인격한 침해 아니에요 맞습니다 명예의 소리지 이런 게 얼마나 무슨 특권이 있길래 그렇게 함부로 막 써도 되냐 이거예요 툭하면 우리 시민들 댓글 쓴 거 가지고 무슨 수준 낮은 것처럼 떠들고 앉아있는 것들이 아니 댓글보다 훨씬 더 수준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설로 쓰고 있는데요 아주 그거예요 우리는 전병원 수석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전병원 수석을 옹호할 이유도 없어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팩트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 인격체를 짓밟고 있는 이 행위를 멈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에 함부로 동조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사태 이야기를 지금 하냐 이거예요 확인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언론이 갖다 물어 뜯으면 논란이 됐으니까 사퇴하라고 논란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청와대 참모들 싹 다 날릴 수 있어 그렇죠 논란 계속 만들려야 되잖아 실제로 다 논란이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부터 해서 탁협민정부터 해서 청와대 참모진도 그렇고 지금 장관들도 그렇고 우리 김상조부터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일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인데요 만약에 전병원 수석이 지금 자기 해명과 다르게 정말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런 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내가 가로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때 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뭐가 나오면 우리가 확인된 것만큼만 이야기를 하자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경고망동하지 말라 이거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대단한 전략가 있냐 그것도 보면 꼭 대통령님 엄청 걱정해주는 것처럼 대통령님한테 부담이 되니 어쩌니 전병원 빨리 사퇴하는 게 낫다 아유 씨 대가리 나쁜 새끼들이 무슨 정치 전략을 엄청 짜는 것처럼 함부로 떠들고 앉았어 그런 행위 때문에 정권이 더 흔들리는 거야 그렇게 입 털고 있는 니들 같은 새끼들이 어디 가서 지지져라고 하지 마 이 새끼들아 네 얘기가 잠깐 딴 내용이었습니다 언론 얘기만 하면 참 우리 열받는 일인데 뒤에 또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했고 또 여기 필리핀에서 마지막 공식 일정은 동포간단회였지요 네 그래서 뭐 교민들 만나서 위로도 하시고 또 평창올림픽 당연히 저 인형 크게 세워놓고 홍보도 하시고 저 와중에 우리 김정규 교사님은 아주 귀여운 포텐이 터지셨습니다 강복 입고 말투를 치고 해피바이러스예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저 때가 정말 피곤하셨을 때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도 끝까지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를 만드신 우리 김정규 교사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날 각국 근데 이날 각국 정상들 일정이 막 스케줄이 밀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마닐라가 또 교통 혼잡 굉장히 심하고 해서 회의들 지각이 다 속출해갖고 야단이었다고 그래서 아시안 플러스 3 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조금 일찍 가셔서 이제 기다리고 회의를 좀 기다렸는데 아 저 사진 보니까 일주일 사이 얼굴이 수척해지셨어요 그치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해서 거의 모든 스케줄을 마무리하셨지만 상실급한 트럼프는 그 EAS 회의에 그냥 참석 안 하고 80분 이상 길어진다고 자기 혼자 갑자기 비행기 타고 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미국으로 급하게 갑자기 돌연 돌아가기 전에 기자들 모아놓고 회견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그 외국인들 우리 한국에서 국회 연설을 했던 거 언급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그 의사당 안에서 좀처럼 연설을 기회를 안 준다고 하는데 한국은 참 나한테 잘해줬다 우리한테 잘해줬다 이런 또 갑자기 또 칭찬을 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정말 길었던 순방이었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내외 고생 너무 하셨고 보좌진들도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성공적인 순방이었던 것 같은데 축하하면서 저 표정 마지막으로 외교 천재 표정입니다 저게 바로 저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치 10단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치 10단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들어보십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명박 측이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측근이 이제 궁지에 아주 몰렸나 봐요 되도 않는 뻥카를 지금 시전하고 있어요 집권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 대해 쌓아나온 자료가 있다 아 그래서 자료를 꺼낼 수도 있다 이 새끼들은 진짜 범죄 집단이에요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록은 대통령 기록권에 가 있어야 돼 근데 쌓아나온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새끼들은 대통령 기록물을 막 뒤지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자기 기록물 자기가 그거 갖고 나갔다고 그때 얼마나 물어뜯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 기억나시죠 네 네 그죠? 2008년 봄부터 난리난리 치면서 그래서 이 서버 서버 뭐 북한이 침투하고 어쩌고 아니 봉화마을에 그냥 대통령 컴퓨터하고만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전에 다 상의를 해가지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고 카피본을 떠가지고 그냥 그렇죠 봉화마을 사전에 본인의 자료죠 사실은 그래서 외부 망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런 난리를 찾던 게 아 좀 또 생각하기가 열받네요 근데 본인들은 정권 내내 대통령 기록물 서버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는 쌓아놨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자기 기록물도 제대로 못 보는 그걸 보려면 봉화마을에서 그때 기록관이 성남에 있었어요 판교에 네 네 판교까지 올라와야 된 이게 말이 되는 소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이 새끼들은 지들 서버 연결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을 다 뒤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3800건이나 봤었죠 그때 네 그래서 쌓아놓은 자료가 있다 이 새끼들 이게 지금 범죄 행위를 스스로 실토한 거예요 이 새끼들 지금 이미 범죄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특수부에서 인지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 이 새끼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바로 잡아들여서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갖게 되었는지 이것도 다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 바로 지금 긴급체폭감이에요 검찰의 조속한 신속한 수사를 제가 촉구를 하고요 무척은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끼들은 없는 제도 만들어내면서 정말 탈탈탈탈 우리 회사 근처에 우리 대통령께서 자주 가시던 그 삼계탕집 식당 네 토석촌이라고 있어요 토석촌 거기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다 까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대구로 내려가 있는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이라는 그분이 청와대 그만두고 이쪽 그 토석촌 맞은편 쪽에 횟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또 거기 또 다 뒤져서 다 털어보고 그 다음에 청와대 청와대 정부 청와대 출신들 계좌 다 뒤졌어요 야 이 새끼들아 그거 다 뒤져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희정 구속되고 한 번 강구만 회장님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죄 되지도 않는 거 그거를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뇌종량 악화되고 돌아가시고 그랬죠 지금 뭐 그게 뭔가 있었으면 그거 가만 뒀을 이명박 정권이 아니죠 다 말한 말만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다 까 그냥 시원하게 까라고 그냥 뭐가 있는지 궁금하냐 이 새끼들 깔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100% 뻥카거든요 엄청 쫄리고 있는 거야 이거 그렇죠 자연의 궁지에 물리는 완전 쫄려가지고 지금 그냥 그냥 큰소리부터 지금 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일단 이 큰소리를 액면으로 받아들인다 받아주겠어 근데 이거는 까고 안 까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검찰이 긴급체포해야 돼 빨리 수사관 보내가지고 이렇게 조동아리 턴 새끼를 일단 빨리 체포를 해가지고 끌고 와서 자료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검찰한테 까야죠 검찰이 강제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그 이명박 박근혜 다 마찬가지지만 이 적폐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면 항상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을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는데 비슷한 놈이 하나 또 있었어요 중앙일보 김진국이라는 아 또 꼴에 또 가로치고 대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칼럼을 아 보고선 아주 불란집이 부채질라는 칼럼이었어요 어제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유비씨 고일석 기자가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고일석 고일석 기자가 정말 온화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정말 온화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온화하신 분이 진짜 완전히 그야말로 뚜껑이 열려버렸어 더군다나 이 칼럼을 쓴 김진국하고는 중앙일보 선후배 사이예요 그냥 언론사 선후배뿐만 아니라 대학교 선후배야 또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인데 그냥 안면물수하고 어제 그냥 작심하고 이 칼럼을 밟아버리는 글을 쓰셨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조중동 한경호가 노무현 대통령 이름 석자 자체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제발죠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모욕주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했던 새끼들이 지금 자기들 궁지 몰리니까 심지어 대통령님 유서를 끌고 가 네 이 천하의 쌍놈의 새끼들 맞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게 있는 거지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기본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는 한경호도 마찬가지지만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아 지금 세상에 어떤 욕을 다 갖다가 쏟아 넣어도 사실은 예 뭐 이렇게 분이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휴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한 마음이 더 잊혀지지가 않는 아주 잊을려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터뜨려주니까 아 제가 저 오늘 사실 자제를 진짜 많이 한 거예요 네 제가 사실 분노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고백을 네 제가 노무현 이름 석자 나오는 우리 대통령님과 관련된 뉴스에서 제가 주로 사실 눈이 획 돌아가요 네 획 돌아가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제를 한 건데요 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기사에 놀아나서도 안 되고 하여튼 우리 대통령님 네 참 그렇습니다 지사에 대한 소식이 하나가 다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 미국 링컨 대통령이 네 과거에 이제 상대 진영의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고 이런 거 하면서 연정 협치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안희정하고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연정 아니 이 사람들은 진짜 더 이상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좌의정 우강제의 그 과거의 그 영광을 더 이상 우리가 훈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는 과거고 역사 발전 시대 흐름 변화 여기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과거에 엎드렸던 그 이야기를 어떤 경전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이게 교조주의거든요 그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정도 이야기하고 링컨의 그런 어떤 네 예 이거 참 부러워하시고 하셨어요 그런 정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5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5년까지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직권이라는 그게 있었고 거기서 앞으로 더 나가려면 그렇죠 그런 수준의 정치가 가능해야 된다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잖아요 그 꿈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의가 정치인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심지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실패했잖아 그리고 지난 9년에 암흑의 시대로 되돌아간 거 아니에요 후퇴했죠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의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그 시대적인 맥락을 거세를 하고 이렇게 끌고 와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갖다 붙이지 말아 이거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도 못바로 살아왔고 한때는 안희정 이광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왔지만 이런 식의 정치를 정치적 발언을 계속한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을 작사를 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싸워야 돼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일단은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정의 상대를 봐가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자유당 지금 하는 걸 보시면서 국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정치가 수준이 돼야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선 말씀 앞선 생각이죠 한참 앞을 내다보신 생각인데 아직은 지금 그 때가 아니다 라는 때를 떠나서요 제가 그래도 미국 정치 역사도 한때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쪽 공부 저도 나름 했어요 미국의 미국 공화당 민주당의 이 양당제 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상대방 특히 링컨이 이때 공화당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 정치인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했던 그 정치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남북 간의 연방제를 미 연방을 해체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런 논쟁 끝에 남북 전쟁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치유하는 과정에서 통합해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 미국의 질서 자체가 우리처럼 이런 질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군사 독재 세력들이 그동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적어도 공화당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협치 연장 이게 가능한 구조인 거고 우리는 지금 지난 9년 동안 헌법을 작사를 냈던 나라예요 그러면 헌법을 바로 세우고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국가 권력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 시민들하고 광범위하게 공유가 되면서 탄탄한 반석을 지금 땋고 있는 이 와중에 그리고 그 반석을 땋는 행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적폐니까요 근데 무슨 연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지금 그러니까요 무슨 협치 협치를 어떻게 해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이런 시대 뒤떨어진 소리는 공자을 맹자을 할 거면 어디 저기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저 여시지에 산골짜기 있으니까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혼자 열심히 떠들라 이거야 맞습니다 하여튼 답답한 이야기였어요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했고요 뭐 근데 이 와중에 이명박 얘기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뭐 장학금을 또 장학금 드립을 또 하고 있어요 자기 뭐 전재산을 장학재단에 모두 출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래 믿지도 못하려면 이 새끼는 태생 자체가 거짓말이고 사기라면서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아 이거 뭐 언론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시간도 좀 없지만 그 이상한 언론 얘기가 하나 있어서 이건 분노를 부르는 기사예요 하루도 안 빠집니다 제목이 헤럴드 경제고요 최진성 기자라는 기자인데 국민감정 외면한 홍종학 문 대통령 지지층도 돌아섰다 자 이게 이 기사가 얼마나 골때리냐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여기에 80%대 그죠? 네 뭐 한 70%대라 쳐요 70에서 80% 네 그 다음에 홍종학 후보 임명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이 뭐 한 4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빼기 홍종학 찬성 지지율 하면은 네 이게 한 25% 차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한 25%는 그러니까 그 25%가 저 얘기는 25%가 등을 돌렸다 이 얘기인데 무슨 무슨 이런 산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 차이도 똑같아 그러니까 민주당도 등 돌려내요 우리가 등 돌렸어 무슨 이런 초딩도 초딩만도 못한 산수를 갖다 들이대면서 기사 제목을 마치 어? 지지자들이 돌아섰다? 어찌보니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홍종학도 그렇지만 전병원 정무처동 우리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그에 대한 또 악의적인 기사가 있었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비비큐 사장한테 옷 입혀주는 그 전병원 사진 있잖아요 제목은 비비큐 회장도 갑질 논란 해서 해놓고 근데 저 기사는 11월 14일 기사입니다 근데 저 밑에 있는 사진은 1월 11일 사진이에요 저거를 굳이 저 사진을 끌어다가 저기다 갖다 붙이고 해놓는 의도 참 아 너무 알팍해서요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런 언론들의 장난들을 근데 전병원 수석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누가 봐도 아우 좀 찝찝하게 보이는 사진이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대미 외교 행보를 시작했다는 간단한 단신입니다 어제 워싱턴에 도착을 했어요 사방 6일간 네 갔죠 그래서 이번에 뭐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있고 네 뭐 저 다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김현도 따라가는 네 김현대 변인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게리콘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연단도 하고 그거 외에도 뭐 우리 공화당의 1인자인 지금 폴라이언스 하원의장도 만난다 뭐 또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도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민주당의 유력 뭐 여성정신인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만난다 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일정이 아주 빡빡하고 좀 주요인물들을 많이 만나는 일정이 예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하고 돌아오시기를 저 지금 추미애 대표 기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는 뭐 별별 거 밥 처먹는 것까지 네 기사 다 쓰더니만 네 거기서 자기도 무슨 아이고 한심한 새끼들아 네 말은 못하지만 행정은 잘한다 뭐 이런 헛소리하는 것까지 다 적어주고 있더니 내가 언론계 미리 예고할게 니들 어느 날 언론계 대규모 구조조정 폭풍이 일어나 밥 먹고 살 생각 니들 미래를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폭풍같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맞습니다 여론이 등을 돌리면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경 회사님의 그 요즘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 그 인스타그램 청와대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어요 보고 봤는데 이게 뭐냐면 마닐라 수도 인근에 있는 성당에 가셔서 성 어거스틴 성당이죠 가셔서 여기서 저렇게 교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데 사진이 너무 예뻐서 화제가 좀 됐습니다 필리핀이 필리핀이 사실상 카톨릭 국가 그렇죠 스페인 식민지 시절 그래서 지금 필리핀은 거의 다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당이 많아가지고 네 성당 굉장히 아름답다고 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진이 필리핀 일정 중에 나온 사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아까 그 필리핀 순방에 대해 같이 넣지 않고 따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김정경 회사님 생신이라서 오늘 택배 대우로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꼭지로 전 준비를 좀 했는데 제가 아침에 보니까 네 사랑해요 김정숙이 검색어 네 17위인가 그렇더라고요 벌써요 오늘 뭐 12시에 맞춰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0시 12시 2시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방송 전에 네 가서 보니까 17위였어요 어 이제 4위까지 올라왔네 4위 어 그렇군요 자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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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위 갑시다 네 1위 한번 가야죠 아니 너무 신기한 게 그 검색어 순위로 사실 이렇게 대통령 부부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닙니까 쪽수가 예 이게 참 이렇게 국론이 통합될 때가 있나 신기한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건 조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얘기 이니템 이니굿즈의 목마른 문구로 옷소리들을 위한 깨알 정보입니다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문구로 소리 이모티콘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근데 안타깝게 유료입니다 2천원 네 2천원 정도 저거는 진짜 사고 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바로 그냥 보자마자 바로 질렀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저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니템이 하나 어제 자정이죠 자정 오늘 자정 1분에 등장을 했죠 정신세계의 문재인 대통령 전용 의정곡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니템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미스터 프레지던트 지금 정치 신세계에 올려놓은 그 곡이 국내에서 지금 최초로 처음으로 지금 원본 파일 그 전체가 미스터 프레지던트 전체가 올려진 건 처음입니다 다른데 어디 가도 그 전체 곡 전체 파일은 없습니다 오직 정치 신세계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거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소장할 수 있다 다운받아서 그냥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벨소리로 써도 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석 로얄 젤리 오소리 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5일이었고요 수요일입니다 문글브런치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 오늘도 많이 봐주셨고요 슈퍼텟도 아까 초반에 우리 특히 웃기저님 화내고 계실 때 많이 주셨습니다 웃을 때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웃으실 것 같아요 화낼 때보다 감사드리고요 자 중요한 공지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공개방송이 12월 16일 네 토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네 열립니다 장소가 종로구에 있는 마이크 임팩트 스퀘어 네 그 종광역 바로 옆에 보신가 바로 옆에 있어요 네 1호선 종광역 네 그리고 저희가 공간 문제 때문에 이번 공개방송은 120명 선착순으로 그리고 1인당 회비가 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UBC가 만드는 다양한 인위 굿즈를 사은품으로 좀 드릴 거고요 선물로 드릴 거고요 네 자 이 티켓 예매는 UBC 사이트에 가시면 네 티켓 예매 그 코너가 있습니다 UBC 커뮤니티 사이트죠 네 UBC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시면 티켓 예매 이 사이트 코너가 있어요 메뉴가 하나 네 메뉴가 있습니다 네 메뉴가 있습니다 인위 굿즈 메뉴 바로 옆에 끝에 생겼습니다 티켓 예매 코너에 가셔가지고 네 거기서 티켓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음 네 결제는 무통장 입금만 입금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입금하신 120분 120명까지 120매까지 딱 거기서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 1매는 아니고요 최대한 많이 살 수 있는 거는 1인 4매까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령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나요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미성년자는 입장불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입장불가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BC 회원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매하려면 일단 회원으로 로그인이 해야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자세한 안내는 또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매 사이트 페이지에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방송 끝나고 지금 네 저 올라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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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또 안내하겠지만 네 네 제일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에 좀 유리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오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안내 드리고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네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나라 살고 싶지 않아요 음 아 이유는요? 네? 이유는요? 네 국가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규범을 다 통제하고 규격화해 놓은 나라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아 그렇군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또 없기 때문에 편안한 이야기들 나누셨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싱가포르가 또 추진하는 사업에도 또 살짝 관심을 보이셨어요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 네 이게 뭐 일단 표현만 보면 네 약간 뭐 디지털로 무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싱가포르 정도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정도 규모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들이 싱가포르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하는 것은 콧방귀를 낍니다 네 그렇군요 싱가포르는 하나의 도시국가잖아요 아 그렇죠 도시국가니까 가능한 거지 이걸 제가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싱가포르보다 살짝만 큰 나라만 돼도 싱가포르처럼 못합니다 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 있잖아요 그거랑 좀 이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좀 협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우리가 스마트 시티 잘만 만들면 네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이잖아요 스마트 네이션보다 더 큰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 우리도 땅 그렇게 넓은 나라 아닌데 너무 너무 좁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직접 작은 나라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의 또 FTA도 약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합의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도 간단하게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의 회담이 아니라 회의 두 가지가 또 있었죠 그중에 첫 번째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라고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동아시아 정상회의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아세안 10개국에다가 어 그리고 동아시아 관련된 국가들 있잖아요 네 다 포함됩니다 중국 러시아 막 이렇게 쭉 네 다 포함됩니다 네 다 포함해서 이제 모이는 건데 네 여기서도 이제 북한 핵 문제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도발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핵폐기로 가는 네 그렇죠 EAS가 워낙에 그 뭐 우리 주요 영내 주요국들 모두 참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역의 어떤 전략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안보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회의죠 그래서 북한 이야기가 좀 많았고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출발점으로 평창올림픽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전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달라 그런 네 맞습니다 하여튼 어디 가나 평창 얘기는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안전문제화도 아무래도 이제 그 회의 자체가 전략 포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행동규칙을 조속히 좀 타결해라 이런 또 의견을 또 내기도 하셨대요 네 네 중국하고 이제 아세안 간에 그게 행동규칙을 타결을 해야 되는데 뭐가 뭐 좀 조건이 서로 안 맞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 빨리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횡포가 사실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미국이 강대국으로 막 행포부린다고 하는 반미주의 시각 가진 사람들은 중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심지어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조금 다른 포지션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요즘 우려스러워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친미주의자세요 그리고 김대중 DJ께서 어떤 사선을 넘나들고 할 때 그 구명활동을 하고 생명을 옆에서 보호해준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유럽이죠 근데 뭐 요즘 중국이나 미국 위중 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그때 용납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원칙적인 이야기 북핵 용납 못한다는 거는 북한 빼놓고는 다 용납 못한다고 하죠 중국도 그렇고요 근데 북핵 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든지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조금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견을 좁히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압박을 행사하는 것 러시아의 역할은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칙적인 부분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지금 러시아 측에서 얘기하는 에서 하려고 하는 그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해서 워낙에 의지가 좀 강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이제 그 메디베데프 총리는 총리잖아요 대통령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안에서 일반적으로 의전상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 맞이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 의전팀들이 말리는 거를 뿌리치고 저 밖에까지 쫓아 나가서 저렇게 밖에서 맞으셨다고 저렇게 환대해 주니까 이제 2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게 이제 자기를 대우해 준다는 것도 당연히 느꼈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더 아주 서로 예우하고 하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외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관찰시키는 무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외교하는 거 보면 꼭 그렇지 않고 자신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과장해서 힘을 보여주려는 느낌인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상대방 마음을 좀 여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분위기 좋았다 그래서 그 신남방 정책을 사실은 이제 얘기하러 갔던 그 자리에서 신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와의 정책까지도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극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민주정부 10년 동안 연해주 지역이라든지 만주 지역 이쪽에 우리가 굉장히 사실 그 협력 관계도 많이 하고 공동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9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만 무너진 게 아니라 동시에 저쪽 공동개발도 거의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살면은 우리가 미국의 한 주로 속국이 된다면은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소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부터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투자활동이라든지 이윤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역시 복원하는 중이다 저 극동지역도 블라디포스토어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발이 정말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은현미 대통령께서 극동지역 개발을 또 좀 올인하시고 매진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활발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북한도 내가 저기에 끼지 않으면 결국은 남한 손에다라는 이미지를 줘서 결국은 이제 또 테이블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끌어낼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의지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과 더불어서 이제 북한과의 평화적인 어떤 이미지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는 의미로도 극동지역에 굉장히 또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의사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러시아를 이렇게 회담을 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또 싱가포르 총리죠 리셋룡 총리와 같이 또 회담도 있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있었던 회담인데요 싱가포르는 정말 강소국이죠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인데 잘 사는데 잘 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자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요 중국의 횡포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깡패 수준이에요 지금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경우도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등등의 나라들하고 계속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이유가 그 안에서 중국이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요 힘 가지고 그렇죠 약간 깡패 국가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사실은 문 대통령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언급하셨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 아세안 10개 국가들 그 가운데서 중국한테 약간 빨리 좀 타결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또 전달하는 느낌도 좀 있다 이게 중국이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이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미국의 태평양 한대하고 어떤 대치 전선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하고 긴장관계를 그렇게 계속 가져갈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힘으로 모든 걸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사실은 오히려 미국보다 그런 마인드는 좀 더 강한 것 같죠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밖의 의제에 대해서도 아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셨습니다 테러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문제들 사이버 안보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도 설명도 열심히 하시고 그걸 대해서 어떻게 또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회에 참석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해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기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자금 문제가 이제 테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결국은 안보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제 간의 조약 약속을 서로 잘 지켜서 자금 세탁은 국경을 너나들면서 세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명박 다스 다스가 문제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국경을 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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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돈 세탁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금 세탁기구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각국이 잘 지켜야 시켜야 바로 이런 이명박 같은 새끼 돈 숨기는 것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러 자금으로 지원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차단 조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원칙주의자이신 편이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또 기준이 다 대쑥날쑥 하잖아요 그거를 아예 국제 의무 2행 기준을 정해야 된다 또 이런 또 의견을 내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빛나는 아주 존재감이 확실해 보여주신 그런 회의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또 아시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하셨죠 네 이게 이제 아시안 10개국 플러스 한중일 3개국이 이제 같이 외교 현안 다루는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는 아 그 식량 안보 문제가 의제로 왔네요 네 네 식량 안보가 우리도 지금 쌀이 쌀이 우리가 남아 도나요 남아 돌죠 아직 많이 남아 돈다고 합니다 요즘 쌀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막 생각이 나요 새만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새만금 개발 부분을 그때 이제 전에 그 이전에 이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좀 난리 난리 찼던 기억이 좀 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걸 엉팡 뒤집어 쓰고 욕은 욕 진짜 욕만 먹었죠 욕하는 게 그게 뭐 식량 안보를 해친다 어쩐다 그런 얘기 그때 많이 네 식량 안보 얘기 나오면 막 새만금이 생각이 나요 아 그러시군요 거기 개발하면 뭐 농사 지을 땅이 뭐 없어진다 없당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펄펄 남아 돌지요 그래서 쌀값이 안정이 안 돼서 항상 그렇게 문제가 좀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근데 아세안 쪽에는 이제 우리보다 더 심각한 사실 실량 부족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비상 쌀 비축제도가 있나봐요 이쪽에다가 우리가 올해만 해도 700 문재인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극동 개발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리셋농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행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0차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간의 상호 선순환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을 찾아가 이번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명박의 측근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쌓아놓은 자료가 있다며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좁혀오는 수사망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미국 측 정책 담당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성 어그스틴 성당에서 교민을 위해 기도하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청와대 인스타그램에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욱 정원장의 문글브런치입니다 11월 15일 아 벌써 15일입니다 중순 수요일이고요 오늘 대통령이 드디어 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날이죠 강원군 하신 일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순방의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첫 번째 소식부터 관련돼서 전해드릴게요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회담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로 또 곧바로 두 번째 만남이죠 러시아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유러시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과 관련된 실무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스라든지 철도 전력 이런 부분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인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진전이 있어야 된다 특히 저쪽 극동아시아 쪽 블라디포스터 그 위쪽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처한 논의를 좀 더 빨리 심화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아와 농업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완전히 신기한 얘기인 것 같아서 어떤 분야에 농업을 지상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땅이 넓잖아요 일단 그쪽 가면 조금 척박하긴 하지만 또 그 기후 조건에 맞는 재배작물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김승권 박사님인가 그분이 만주 쪽에 가서 옥수수 대량 재배 그쪽 가면요 진짜 지평선이 보인단 말이죠 끝이 없이 땅이 넓어서 지평선이 보이는데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에 옥수수를 정말 많이 심어놨어요 러시아도 그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토양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중요한 이야기도 하나 하셨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상트 페테르부르크 거기 이제 그쪽에 공장이 있어요 투자 특혜 계약이 좀 있는데 이게 곧 만료된대요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특혜를 준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 있잖아요 TSR이라고 그러죠 시베리아 횡단열차 통관 발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관 절차에 있어서 조금 간소화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통관 절차가 이제 까다로우면 아무래도 속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좀 제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웬일로 강경한 얘기를 또 해줬어요 북핵에 관련해서 네 저희가 50톤을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림픽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내년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이 있고 도쿄 하계올림픽이죠 그 다음에 다시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렇게 2년 간격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조금 이제 역할을 역할을 해보자 하면 좋죠 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재미있었던 거는 아세안이 동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더 거의 비중이 큰 인구라더라 땅이 근데 이제 한중이 3국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북아시아가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관계가 셋이 좋아져야 이 아세안 플러스 3의 동아시아의 개발이나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중이 셋이 일단은 관계를 잘 만들겠다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셔가지고 굉장히 거기 같이 앉아있던 중국하고 일본은 그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일본 아베 총리가 와있었고 중국에서도 총리가 와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게 쌀 지원한다는 이 얘기 나오면 이제 북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말 김정은을 비롯해서 평양에서 살고 있는 북한의 기득권자들 네 한중의 기득권자들 저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예요 저게 그냥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끌어다가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그냥 평양의 기득권자들 먹고 살기 위한 네 본건 국가죠? 왕조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나머지 저 두만강 압록강 그쵸 추운 동네 가면 그쪽 하여튼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굶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여튼 안타깝고 요거 외에 또 경제관련 회의가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RCEP라고 하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인데 아이고 발음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RCEP로 RCEP인데 RCEP라고도 하더라고요 RCEP RCEP라고도 하고요 왠지 전 첨부해요 이걸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 TPP 있잖아요 미국이 탈퇴한 그래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랑 같이 대항하는 일종의 그런 회의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사실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뭐 정상회의나 이런 일정들이 잇따라서 지금 계속 이제 순연되면서 우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신해서 참석을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그거군요 아세안 10개국에다가 네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딱 해가지고 자유무역협정을 맞습니다 만드는 거네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군요 그 TPP가 있고 저 남미 가면 남미 남미 경제자유공동체가 있거든요 유럽은 EU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블럭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도 한 블럭을 지금 만들겠다는 네 그런 협상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된 건 한 2, 3년 이상 됐는데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타결 협상 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타결이 딱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년까지 완전히 협상 타결을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나오는 미국이나 이런 거에 사실 대항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또 채택하기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네 네 그래서 자유무역 중요성 강조를 했고 네 하여튼 상호호회적인 협정을 체결을 해야 된다 호회적인 네 그래서 2018년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자 네 야 2018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내년이죠 내년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6개 국가가 그렇죠 이거를 하나의 어떤 단일한 협상안을 만들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경제 쪽 방향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네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종 총상교섭 본부장이 여기까지 가서 대신해서 고생을 했다